안녕하세요 와인편집 아... 날도 좀 풀린 것 같고 등산이라 운동도 좀 해야겠어 이쪽인가 보다 아 바람 시원하다 봄에는 또 이런 산뜻한 옷 입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? 햇빛이 땡젤 아니 좋구만 한번 올라가볼까? 이쪽으로 가는게 맞나? 어우 이거 뭐야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추운 것 같아 어우 추워 아이고 여기 이상하게 피자집이 많네 여기도 피자 저기도 피자 그래도 이렇게 날 추운데 피자는 좀 아니지? 어? 만두전골? 여기 메뉴 괜찮은가? 국물이 좀 땡기긴 해 어우 보글보글 끓으니까 수증기가 막 막막막 응 오호라 어우 뭔가 정감있는 분위기 좋구만 좋았어 오늘은 여기다 오우 만두도 이렇게 파시는구나 자 메뉴를 한번 볼까 만두전골 만두전골 사장님 저희 얼큰 만두전골 두개랑요 차탄불고기 하나 물 맛있겠다 운동을 하니까 배가 고파 어쨌든 산에 갔다 온 거잖아 물부터 와 시원이야 날 따뜻해지면 다시 운동해야지 고기가 원래 들어있는 거네 고기가 원래 들어있는 거네 이 겉절이 그냥 강 묻힌 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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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 배추 담가버섯 열무김치 요거 요거 쎄코롱 아니 맛있다 이거 아 이거 만두에 얹어 먹으면 기아마케 했구만 어우 이거 좋아 이런 맛 좋아 소불고기 사리도 하나 소불고기 사리 오늘 같은 날은 고기를 조금 추가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양념장도 잘 풀어주고 어우 빨리 먹고 싶다 만두에 골고루 요거는 어떻게 먹는거에요? 샤브샤브같이 이렇게 해시도 돼 아니면 본물을 욕속으로 더 내어드시려면 늙어갖고 이렇게 드셔도 돼요 푹 익혀갖고요? 네 푹 익혀갖고 보다 바지 끓이면 고기가 더 들어가면 욕속을 더 더 그 욕속을 더 이렇게 드셔도 되고 음 간장소스구나 이게 좋았어 와사비 아까 고기가 있었으니까 요거는 그냥 샤브샤브 스타일로 요렇게 쭉쭉쭉쭉 뒤집어서 쭉쭉쭉쭉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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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히 해야 돼 어 오케이 좋았어 여기에 채소들도 아구 맛있겠네 골고루 잡아서 간장에 코 아 이거지 이거지 아 기가 막혀버리네 아 맛있다 만두가 익을 동안은 요렇게 샵샵으로 즐기면 되겠어 약간 이렇게 빗개가 있을 때 아 버섯과 고기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자 음 오우 봄인줄 알았는데 착각했으니 요런걸로 녹여야되는거 아니겠어? 요런걸로 녹여야되는거 아니겠어? 어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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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없이 들어가네 음 고기 요거 됐어 됐어 지금이야 비끼가 살짝 익었을때 요럴때 요럴때 그래 배추랑 다같이 찍어서 고깃국물에 배추 이거는 뭐 어우 뜨거워 뜨거워 와 너무 뜨거웠다 어우 구이 날뻔했네 오 구멍 날뻔했네 자 이제 슬슬 만들어 시작해볼까 간이 안맞으면 양념장 여기다가? 짬은 말씀 받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음 감자가 그냥 덩어리로 들어가있네 어우 뜨거워 뜨거워 도전!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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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감자 감자 대박 우와 어우 이거 신기하네 맛있네 어우 이거 뜨거워서 한 번에 넣지 못하겠고 아 이거 맛있네 여기다가 아까 생각한것처럼 열무김치 새콤한 열무김치 아 요렇게 먹으면 약간 이복스타일 어우 좋구만 moż뭐들 음 아 음 쉬웅 음 음 음 음 자 밥이랑 같이 점심시간엔 밥이 보너스 와우 불고기가 나와버렸군 고기가 조금 부족한데 싶으니까 불고기도 같이 곁들여야지 아우 이거 맛있는 애기상추 아뇨? 애기꽃상추 국물로 입을 좀 정돈하고 와 이거 고기볶음에 배추가 들어가니까 되게 신기하네 마늘이랑 해서 한 쌈 야무지게 싸서 야무지게 먹어야지 우와 뭐지 이거? 뭐지? 여기에 퍽퍽함을 만두 한 숟가락으로 와 이거 뭐 대박인데? 불고기집인가 여기? 돼지 불고기 돼지 불고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네 밥이 빠지면 안돼 밥이 빠지면 안돼 이 양배추랑 또 다른 맛이 있네 음 맛있어 달달한 맛이 굉장히 매력있구만 와 지원하면서 칼칼하니 얼큰 만두전골 궁합이 어마어마하구만 좋아 이 고기는 빨리 마무리 해야겠어 국물이 고기랑 만두가 녹아들어서 아까는 약간 말그름했는데 이제는 뽀얘졌구만 좋아 이쯤에서 고기를 밥을 올려서 돼지고기도 얹어서 고기로 고기쌈을 이 엄청난 맛! 소 돼지가 손잡는 순간 밥이 흘러내려면 안돼 여기다가 쌈장 어우 너 자꾸 흘러내리니 이렇게 싸서 좋았어 고기쌈 와 이거 미쳤다 미쳤다 고기는 옳지 그냥 옳지 와 오늘 그냥 술술 넘어가네 밥을 좀 말아먹어봐야 되지 않겠어? 한 숟갈이지만 진한 빗물에 한 숟갈이라도 말아먹어봐야겠어 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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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한 빗물에 진한 빗물에 한 숟갈이라도 말아먹어봐야겠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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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부른데도 계속 들어가네 으흠 마지막으로 고기까지 으흠 오늘 어마어마했다 아 좋았다 배가 터지겄네 배가 터지겄네 배가 터지겄네 으흠 와 이거 먹고 나오니깐 따뜻하니 봄같은디 하하하하 만두전골이 보물 만들었구나 하하하하 만두전골이 보물 만들었구나 하하하하